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대표 쩔템입니다 출근하는 길에 고양이를 만났는데요 쟤는 저가 안 무서운가 봅니다 고양아 너는 안 무섭니? 고양이? 너는 안 무서워? 혹시 고양이 키우시는 분 계시나요? 이거 무슨 자세인가요? 절 무시하는 자세일까요? 정말 가까이 있었는데 하품까지 하고 절 무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? 간다 간다 한 발자국 자꾸 제 앞에서 가오잡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양이 씨는 갈 길 가라고 보내드렸고요 앉아봤습니다 출근하고 있는데요 벚꽃이 폈습니다 아직 들평네요 저기 멀리 제 직장이 보이는데요 동그란 거 보이시죠? 저기 뒤에 뒤에 한 100km 뒤에 제 직장이 있습니다 네 그분께서 등장하셨습니다 쩔구이고요 현재 제 하루 일가 중에 5분의 1을 차지해버린 쩔구입니다 비둘기 주제에 편식을 하는데요 쌀과 펠레사료를 같이 주고 있습니다 쌀은 먹지 않는데요 거참 희한하네요 목소리가 많이 보냈죠? 걸걸해졌는데요 암컷입니다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어울려요? 아 근데 어울려요? 자 이번에는 바닥에다가 같이 줘봤는데요 이제 바닥에 있는 것도 조금씩 먹습니다 비둘기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? 네 역시나 혹시나 쌀은 먹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닥에서 먹고 있는 거 보니까 뿌듯합니다 비둘기가 다 되었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causa